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머니 아시안 래피드 요즘 제가 분석하고 있는데 드디어 4강 경기가 진행이 됐어요 4강 1일차 경기 중에서 주요 경기 하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딕리런과 러시아의 아르테미 에이프가 맞붙었는데 선수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딕리런은 세계 랭킹 3위의 선수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건 모르셨을 거예요 이 선수가 래피드 레이팅에서는 2위입니다 1등은 당연히 칼슨이고 그리고 2위에 딕리런이 올라 있는데 사실은 제가 몰랐어요 일단 저도 모르고 있다가 찾아본는데 얘가 2등이네 하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 딕리런은 굉장히 강한 중국의 그랜드마스터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블라디슬라브 아르테미 에이프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다루기도 했었는데 이 선수가 생긴 것도 그렇고 굉장히 불량합니다 불량 청소년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플레이 스타일도 굉장히 불량해요 그래서 뭔가 학교에서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근데 체스는 또 겁나 잘하는 뭔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각을 잡고서는 배운대로 싸운다기보다는 스트리트 파이터 뭔가 좀 정형화되지 않은 스타일로 경기를 풀어가는 그런 선수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기도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됐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딕리런이 100으로 경기하고요 아르테미 에이프가 흙으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D4, D5 이후에 퀸스 갬빗 거절로 들어갑니다 근데 세 번째 수에서 여기서부터 벌써 다른 모습이 보이죠 A6가 나오면서 일단은 흙이 기물 전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숍이라든지 나이트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 A6를 두면서 상대한테 결정을 강요합니다 지금 A6를 했다는 건 B5가 가능해졌다는 뜻이고 흙이 다음 수에 폰 잡아내면서 이 폰을 지키면서 경기를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퀸스 갬빗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100이 비숍을 전개해가지고 지킨다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잡으면서 퀸스 사이드 쪽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한테 일단 결정을 강요한 거고 여기서 딕리런이 상대 폰을 잡습니다 폰을 잡고 들어갔고요 이렇게 되면 퀸스 갬빗 익스체인지 바리에이션 일단은 칼스베드 포메이션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형태로 폰 구조를 잡게 돼요 하지만 흙이 먼저 A6를 하면서 일단은 전개에서 조금 뒤쳐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은 나이트를 전개하고요 흙은 일단 폰 구조부터 잡아둡니다 100이 퀸 C2를 두면서 이 대각선을 잡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칼스베드 포지션에서 흙이 이 밝은색 비숍을 일단 F5로 전개하고 싶거든요 얘가 나쁜 비숍이라 자신의 폰한테 막혀가지고 결국 나와야 되는데 가장 좋은 칸이 여기 F5입니다 이걸 안 주기 위해서 지금 퀸을 배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숍 전개가 됐고요 100도 같이 비숍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트를 E7 칸에 배치해서 F6가 아니라 E7에 배치를 했는데 이건 이제 F폰을 활용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지금 비숍 F5를 만들겠다는 의도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자신의 나쁜 비숍을 밖으로 꺼내겠다라는 지금 의도를 보여줍니다 100은 일단 폰 전진했고요 자 비숍이 나와서 상대의 퀸을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 대각선을 잡게 되면 이제 후에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100이 뭐 룩 B1 하면서 마이너리티 어택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100 입장에서 여기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비숍을 전개하게 되면 자신의 좋은 비숍과 상대의 나쁜 비숍을 교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흑이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딕레론에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자 퀸으로 그냥 비숍을 잡아요 자 퀸을 희생해서 굉장히 일단 뭐 엄청 대단한 수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로 대단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트로 퀸 잡으면은 100도 같이 퀸을 잡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대 킹을 움직이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캐슬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요소도 있지만 근데 이제 흑이 좀 얻어갈 수 있는 거는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었던 이 밝은색 비숍 그러니까 나쁜 비숍을 초반부터 상대 기물과 교환을 했죠 근데 100은 자신의 좋은 비숍과 교환한 게 아니라 지금 어두운 색 비숍 그러니까 지금 풍구조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지만 얘를 그러니까 어두운 색 비숍을 상대의 기물과 교환을 했다 그러니까 얘랑 얘가 지금 교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퀸도 교환되고 상대를 캐슬링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100은 비숍 전개하면서 일단 또 환수를 법니다 그러니까 전개해서 좀 앞서갈 수 있는 요소고 자 여기서 이제 100한테 중요한 결정이 이제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이제 앞으로 경기를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이런 칼스베이드 포지션에서 일단은 100이 택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잘 알려져 있는 마이너리티 어택 A폰과 B폰을 올려가지고 이쪽에 약점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뭐 룩이 B1칸 이렇게 배치가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상대가 A6를 또 진작부터 보냈기 때문에 지금 B5로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비숍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룩을 끌어오고 이제 폰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퀸이 교환돼가지고 뭔가 이제 공격의 그 강도가 좀 이제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리티 어택이 하나의 지금 옵션인 거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퀸사이드 캐슬링하고 이 킹사이드 쪽에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 풀어갈 수도 있는 하나의 포인트고 마이너리티 어택한다 그러면 당연히 킹사이드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옵션이 100이 이제 F3하면서 E4로 밀면서 이제 중앙에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자 100은 중앙에서 2대1의 우위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살려가지고 F폰 그 다음에 E폰 올라가면서 이제 중앙을 잡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칼슬링의 포지션이 굉장히 또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풍성한 이제 그런 오프닝이라고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딕리런의 선택은 폰을 곧장 E4로 올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른 옵션 중에 하나죠 보통 이제 F3하면서 E4로 올라가는데 근데 지금 100이 이걸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잘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지금 상대 폰과 교환되면은 여기 있는 D폰이 이제 고립된 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F폰을 데려오는 이유도 상대 이걸 교환했을 때 얘를 지금 고립되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인데 지금 당장 올라갔다는 건 이제 고립된 폰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딕리런은 왜 이렇게 폰을 전진했느냐 자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자신이 기물 전개에서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물 전개에서 앞서 있는 상태고 바로 다음 세 캐슬링 하면서 룩까지도 끌어올 수 있는 상태를 또 만들었죠 또 한 가지는 흑이 캐슬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지금 중앙에서 킹이 남아있는 상태로 캐슬링을 못하니까 중앙을 여는 거는 100한테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술적인 요소가 또 포함이 되는데 흑이 이 폰을 잡게 되면 100한테 이제 어떤 전술이 있냐면 지금 뭐 나이트와 비숍을 그냥 잡고서는 플레이할 수도 있지만 나이트가 G5로 가는 전술이 있어요 자 이러면서 지금 F7을 노리는데 지금 F7을 지킬 만한 좋은 수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흑이 그냥 비숍을 잡고 있게 되면은 나이트한테 포크당하면서 이렇게 지금 룩을 잃게 될 거예요 킹이 도망가면 이제 나이트가 룩을 잡을 거고요 나이트가 이제 곧장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나이트를 가두기 위해서 킹이 D7 택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쫓아가가지고 얘를 지금 지키려고 하더라도 이제 100이 캐슬링하고요 룩까지 배치하고 나이트가 이제 이동하면서 다시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흑의 킹이 중앙에 남아가지고 계속 공격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이건 별로 이제 흑한테 좋은 상태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술적인 요소 때문에 지금 흑이 곧장 얘를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폰이 지금 전진할 수 있는 요소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르테메이프도 이걸 좀 이제 눈치를 채고 F6로 밀어가지고 나이트의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게다가 이제 폰이 전진했을 때 이거까지 지금 막는 효과를 지금 만들고 있죠 100은 곧장 캐슬링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IQP가 싫다 그러면은 이 100이 곧장 이제 E5 올라가가지고 교환 한번 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 킹사이드 쪽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흑이 중앙에서 뭔가 밀고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IQP가 아니니까 이거는 100이 구조적인 약점을 가져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딩리러는 이대로 유지합니다 그냥 캐슬링을 해버려요 IQP가 두렵지 않다라는 지금 의도를 내비친 건데 예전에 이제 지크베르트 타이란시가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IQP가 무섭다 IQP로 경계하는 게 그걸 이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라면 체스를 관둬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도 했는데 일단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IQP를 갖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뭐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IQP는 가급적 피하자라는 주의라 저 같으면 일단 최대한 안 가지려고 했을 텐데 딩리러는 일단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흑이 나이틀 전개하면서 더 이상 100의 폰이 전제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면 IQP가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교환이 되면서 결국 이제 100의 디퍼폰이 고립되게 될 거예요 자 룩이 중앙에 배치가 됐고요 여기서 폰 하나 잡아내고요 나이트로 비숍 때리니까 비숍이 룩 공격하면 산소 벌고요 자 나이트가 고앞을 자리를 잡죠 자 그러면 이제 구조적인 약점이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100의 폰이 고립되면서 이제 이 앞에 칸을 흑이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엔드게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흑한테 유리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 지금 단기적인 기물 이점을 살려가지고 뭔가 득점을 하지 못하면은 이건 흑이 이기는 게임이 자연스럽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되죠 자 일단 폰 올려가지고 나이트 F4부터 막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IQP의 특성이기도 한데 결국 이 폰 구조의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100이 이 폰을 전진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밝은색 비숍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밝은색 비숍이 이 앞에 칸을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특히나 얘가 지금 어두운 칸에 있기 때문에 이 밝은색 칸들이 어떻게 보면 흑이 막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칸들인데 이 밝은색 칸을 비숍을 잃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흑한테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크 걸고선 비숍 잡아내고 다른 나이트 배치하게 되면 이거 흑이 그냥 어떻게 보면 굳히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일단 막아놨고요 자 룩이 일단 오픈 파일에 같이 배치가 되고 자 비숍부터 쫓아내고 그 다음에 룩을 더블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구조적인 약점이 있지만 이거는 100한테 이제 기물 전개 우위가 있으니까 100이 충분히 경계를 좀 이제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서 일단 G6 하면서 이 대각선 자 비숍이 다른 대각선을 움직일 수 있겠고 만들고 게다가 지금 어두운 색 비숍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밝은 색 칸에 폰들을 배치하면 상대 비숍의 움직임도 제한하고 자신의 비숍의 이제 대각선을 조금 더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H4 올려가지고 이제 상대 킹사이드 쪽에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흑이 좀 답답한 부분은 지금 전개를 좀 풀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지금 100의 기물들이 이쪽에 지금 중첩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중앙에서의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흑은 이 룩을 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지금 킹부터 좀 이제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빨리 룩을 꺼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이트로 이렇게 지금 D5 칸만 잘 잡아내게 되면은 이거는 점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제 흑이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 뒷렬은 서두루입니다 자 나이트 빼가지고 곧장 위협을 만들죠 자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면은 이제 IQP가 사라지니까 100의 전개 우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룩이 서로 간에 공격을 당했고 이쪽에 지금 100의 위협이 있으니까 자 룩을 잡는데 여기서 사이수가 들어갑니다 자 체크가 일단 선수니까 체크로 들어갔고 자 이러면 이제 좀 흑이 결정을 해야 되죠 자 여기 나이트를 잡게 되면은 이제 IQP가 사라지면서 구조적인 약점이 이제 100한테 사라져요 그리고 100이 여전히 이제 오픈파이를 잡아가면서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아르테이미에프의 선택은 자 킹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체크를 피해요 어차피 100이 이 룩을 잡으면서 수를 소모하거든요 룩을 잡으면서 수를 소모하니까 이렇게 나이트를 이제 킹으로 잡으면서 구조적인 이점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자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흑한테 별로 좋지 않은 결정이 됐습니다 자 왜냐면 흑이 기물 전개를 마무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첫 번째로 100이 오픈파일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흑이 이 오픈파일에서 룩을 뭔가 경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룩을 전개할 수가 없고요 요 칸을 지금 뭔가 킹이라든지 다른 기물이 지켜주고 나서 룩이 와서 얘랑 교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나이트도 앞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고 또한 또 이제 비숍도 지금 앞으로 갈 수 있는 칸들이 거의 이제 막혀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게 그 교착 상태가 되게 되면은 어차피 흑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이제 경기를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100한테는 이제 곧장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위협이 있어요 그러니까 흑이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폼 밀고 나이트 끌고 와서 요렇게 룩 교환 만들고서는 경기 풀어가면 되거든요 어차피 상대한테 구조적인 약점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100한테 그 공격 주도권이 있죠 곧장 폰이 올라가서 이쪽을 때립니다 자 이쪽에 지금 압박이 들어갔고 자 이거 움직인다거나 잡게 되면 뒤에 있는 폰이 잡히면서 이거는 100이 득점을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F5로 요 대각선부터 막는데 자 여기서 비숍이 뒤로 빠지죠 굉장히 좋은 테크닉이에요 자 비숍이 지금 A2 가서 체크 한번 넣게 되면 자 킹이 움직일 수 있는 칸들이 모조리 잡히면서 얘가 뒤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폰을 지키고 있던 나이트가 자유로워지죠 그러니까 100의 의도는 뭐냐면 체크 한번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 폰 잡아내면은 폰이 요렇게 두 개가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이트가 H4 가면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IQP로 이제 그 기물 전개와 공간 우위를 잡아놓고 요렇게 빙글 돌아가서 체크 한번 걸어주고 요렇게 지금 공략해 주게 되면은 이거는 흑이 킹사이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르테미에브도 여기서 답답하니까 지금 상대의 위협이 바로 보이니까 바로 반격하지 않으면 이건 그대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C5를 결국 칩니다 결국은 이제 초반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이 IQP에 대한 싸움에서 흑이 조금 양보를 하게 되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C폰과 D폰이 교환되고 나면은 그러니까 100한테 이제 구조적인 이점이 사라지고 100이 아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전개 우위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건 100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흑이 좀 교묘하게 지금 IQP를 계속 유지하는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킹으로 나이트를 잡으면서 이걸 유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폰으로 잡았으면 상대가 룩을 잡았을 때 뭐 이제 킹부터 움직여 놓고요 그 다음에 룩이 뭔가 C5을 이용해서 뭔가 카운터 플레이 요렇게 좀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일단 그런 상황이 안 되게 돼버렸죠 그리고 일단 IQP가 이제 사라지면서 100이 이제 우위에 선 모습이 됐습니다 100은 폰부터 잡아내고 나이트 가서 이제 폰을 공격하죠 둘 중 하나는 일단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순순히 내주긴 싫으니까 폰 밀어가지고 더블폰 일단 만들지만 여기는 이제 폰까지 잡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100이 지금 폰 두 개를 앞섰고 여기서 룩으로 와가지고 핀에 거는 건 안 되는 게 비숍한테 체크 한 번 당하면은 이건 스퀘어 걸리면서 곧장 이제 경계를 패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룩이 C5 잡으면서 뭔가 반격의 기회를 잡지만 여기서 B4 올라가면서 나이트가 앞으로 가지만 다시 한 번 핀에 걸립니다 핀에 걸렸고 나이트를 지키러 룩이 가지만 요 룩을 룩으로 때려버리죠 여기서 룩이 떠나게 되면은 뒤에 있는 나이트가 잡힐 테니까 일단은 룩을 교환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100의 우위가 확실해졌고 게다가 2핀은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죠 킹이 일단은 붙었지만 당장 잡을 이유가 없어요 얘는 어차피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킹 또는 나이트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폰을 전진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일단은 폰이 올라가면서 비숍 때리고 여기서 지금 거의 7번째까지 올라가는데 나이트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잡으면서 100이 좀 가뿐하게 경기를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일단 두다와의 경기도 그렇고 등리론이 확실히 클라스를 좀 보여주면서 한 번에 위기 한 번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리한 경기를 이끌어가면서 경기를 승리했는데 그래도 RTMF가 최대한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고 여러가지 시도를 했거든요 초반부터 폰구조 잡아가는 거나 상대의 구조적인 약점을 이용하는 거나 했지만 이거를 일단 뚫어내는 데는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은 RTMF가 일단 두 경기를 내리지면서 일단 첫째 날 패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반대쪽에서는 칼슨이 아로니안을 일단 좀 어렵게 잡아내면서 일단은 우위에 선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4강 2일차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 저는 또 내일 또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